계속해서 구약성경 히브리어 문법 동사명령법을 공부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분사 수동 부분을 공부를 했고, 이제 동사명령법입니다. 히브리어 명령형은 긍정적인 명령에만 사용됩니다. 부정적인 명령이나 금지에는 명령형을 사용하지 않습니다. 여기서 명령형을 사용한다, 사용하지 않는다 라는 의미는 무슨 의미냐면, 항상 우리가 히브리어는 쇼레시라고 하는 어근에서 모든 것이 변화가 됩니다. 동사 역시도 우리가 일곱 동사를 공부한 바 있습니다. 동작의 유형에 따라서 칼동사, 단순 능동태, 니팔동사, 단순 중간태, 단순형 중간태, 피엘, 푸알, 히트파엘, 즉 강의형 능동태, 강의형 수동태, 강의형 중간태, 히필, 호팔 해서 사역형 능동태, 사역형 수동태, 이렇게 일곱 개의 동사의 동작 유형이 있었고, 쇼레시라고 하는 어근은 칼동사인 포알이라고 액션이라는 뜻을 가진 히브리어로부터 단순형 능동태가 기본형이다, 삼인칭 단수다, 이미 우리가 동사의 유형을 공부할 때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그것에 따라서 이제 완료냐 미완료냐, 또는 이제 금방 우리가 전 시간에 걸쳐서 공부했던 부정사 절대형이냐, 부정사 연계형이냐, 또한 분사 능동이냐, 분사 수동이냐에 따라서 계속 어근해서 변화가 되게 됩니다. 여기에서 히브리어 명령형은 긍정적인 명령에만 사용된다는 의미는 긍정적인 명령어가 어근해서 변화가 되어진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명령형 동사는 항상 2인칭 동사에만 사용됩니다. 그리고 부정어와 결합하지 않습니다. 명령형 동사는 지시, 요청, 허가, 초대, 확언, 바람 등을 포함하여 다양한 수준의 동작을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명령형을 볼 때에 명령형은 단순히 하라, 하지 마라의 그런 것에 국한되는 것이 아니고 요청, 허가, 초대, 확언, 심지어는 바람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원한다라는 거죠. 이런 다양한 의미를 가진 그런 동작을 표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금방 말씀드렸다시피 금지는 명령형을 사용하지 않는다라고 한 것은 부정적인 명령이나 금지를 표현하는 데에는 금지 부정 명령에 붙는 단어가 따로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부정적인 명령이나 금지를 표현하는 데는 미완료와 부정어, 알, 로라는 해석은 안 된다, 하지 마라 라는 뜻을 가진 히브리어 단어가 있습니다. 여기서 알이라든지 금방 알, 그 다음에 로라는 단어는 변화하지 않습니다. 항상 부정어가 올 때에 알이 오든 로가 오든 변하지 않고 쓰여지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부정적인 명령이나 금지에는 알과 로가 사용되어지고 인칭 동사의 명령형 동사에만 명령형을 사용해서 변화되어지고 있다는 것을 청원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명령사의 예는 구약성경 히브리어 본문 2사야서 60장 1절과 그 다음에 금지 명령, 즉 금지 명령이라고도 하고 부정 명령이라고도 하는데 알이나 로가 앞에 붙습니다. 그것에 대한 예는 창세기 2장 17절을 참고하면서 우리가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금지 명령, 부정 명령 부분은 다음 시간에 공부하도록 하고 본문 2사야서 60장 1절에 나와 있는 히브리어 명령, 동사 명령법을 우리가 보면서 그 의미를 또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본문에 들어가기에 앞서서 동사 명령법 하면 파신기어는 m을 사용합니다. 우리가 이제 영어로 명령하면 imperative 합니다. 문법적인 용어로, 그래서 imperative 하면 imperative 하는데 거기에 m이 들어가 있죠. 그래서 명령법에는 m을 사용합니다. 파신기어로써요. 그러면 우리가 2사야서 60장 1절을 보면서 동사 명령법을 우리가 확인함과 동시에 그 의미를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2사야서 60장 1절입니다. 화면에 보이시듯이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음이니라 조금 더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라, 어둠이 땅을 덮을 것이며 캄캄함이 만민을 가리우려니와 오직 여와께서 내 위에 임하실 것이며 그 영광이 내 위에 나타나리니 열방은 내 빛으로, 열왕은 비추는 내 광명으로 나아오리라 내 눈을 들어 사면을 보라 무리가 다 모여 내게로 오느니라 내 아들들은 원방에서 오겠고 내 딸들은 안기워 올 것이라 그때 네가 보고 희색을 바라며 내 마음이 놀라고 또 화창하리니 이는 바다의 풍부가 내게로 돌아오며 열방의 재물이 내게로 옴니라 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60장 1절을 보면 일어나라 우리가 히브리어 원문을 보기 전에 일단 일어나라 명령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빛을 바라라 역시 명령형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일단은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화면을 통해서 한번 원문을 읽고 해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면 쿠미라고 있습니다. 파신기어는 B, Q, M, F, Y, S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러면 V, Q 항상 우리가 칼동사 구약성경에서 75% 이상이 동사 칼을 사용하고 있다라는 것은 이미 우리가 문법에서 공부한 바가 있습니다. 칼동사 즉 단순형 능동태입니다. 그 다음에 M 이것이 이제 오늘 우리가 공부하는 명령형이죠. 그렇죠? 명령형입니다. 그래서 여성 2인칭 단수입니다. 그렇죠? 네. 그래서 쿠미라고 하고 쇼레쉬는 뭐로 되어 있습니까? 쿰 되어 있습니다. 뭐가 다릅니까? 요드가 붙었죠. 그래서 이와 같이 명령형은 2인칭을 사용하고 쿠미라는 쇼레쉬에서 명령형이 될 때는 쿠미가 된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쿰 여러분들이 신약성경을 읽어보시면 주님께서 달리다 쿰 하는 것을 아마 보셨을 것입니다. 읽으셨을 텐데 바로 이 주님께서 사용하신 쿰 달리다 쿰 소녀야 일어나라 라고 하는 부분이 신약성경에 나오는데 쿰 일어나라 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일어나다 일어서다 세우다 라는 뜻으로 번역되어지고 사용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일어나라 일어나라 쿠미 일어나라 일어나라 명령이 되죠. 그 다음에 오리 옳이 옳이 오르 오르 오르가 명사로 사용될 때는 빛입니다. 여기 보시다시피 빛이죠. 명사 남성 단수 빛입니다. 그 다음에 동사로 오르는 비추라 라는 뜻입니다. 비추라 그래서 마찬가지로 우리가 파신교로 보시면 VQ에서 칼동사 단순형 능동태 명령형 M 여성 2인칭 단수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역시 명령형이죠. 일어나라 비추라 있습니다. 비추라 비추라 그 다음에 키 접속사 컨정션을 사용하고 있네요. 왜냐하면 뭐뭐이기 때문이다. 그렇죠? 왜냐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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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 바 있네요. 바 보 라는 원형에서 왔는데요. 칼동사 완료형입니다. 남성 3인칭 단수입니다. 그러니까 주어는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여기에 동사가 되겠죠. 그래서 보 하는 것은 헬라우로 가면 엘코마이 동사입니다. 엘코마이. 영어로는 컴이라고 번역을 하죠. 그러니까 왔다 입니다. 왔다. 이즈컴은 이건 잘못 번역된 것이죠. 그러니까 여기에 뉴킹제임스 성적을 보면 해스컴 아주 잘 번역했습니다. 그렇죠? 왜 그렇습니까? 완료형이지 않습니까? 완료형이니까 현재 완료형을 써서 해스컴 했습니다. 그러니까 뉴킹제임스가 훨씬 더 킹제임스보다 더 잘 번역하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보면 오레크 했습니다. 오레크 요 크 요 전미된 것은 뭡니까? 2인칭 단수입니다. 그러니까 너의 빛이 주어니까 왜냐하면 내 빛이 뭐라고요? 왔다 그렇죠? 내 빛이 왔고 접속사가 있으니까요. 왔고 하면 되겠죠? 왔다 그리고 이렇게 해도 되고요. 그 다음에 우케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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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케보드라는 것은 영광입니다. 그리고 영광입니다. 연경을 써서 우케보드 예호바 예호바 예호바의 영광 그렇죠? 예호바의 영광이 주어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일어나라 비추라 왜냐하면 내 빛이 왔고 예호바의 영광이 그렇죠? 예호바의 영광이 연계형으로 되어 있으니까요. 예 알라이크 했습니다. 마찬가지죠. 카프 꼬리형이죠. 여성 2인칭 단수입니다. 그래서 R이라는 전치사입니다. 예 이 R이라는 전치사는 접하다 라는 뜻이고 영어로 번역할 때는 어폰으로 번역합니다. 어폰으로. 여기 보시면 New King James 어폰이 되어 있고요. King James 어폰이 되어 있죠. 한글은 위에 라고 되어 있는데요. 위에 라는 것 보다는 접하여 라고 하는 것이 더 좋습니다. 그래서 접하여 여호와의 영광이 너를 접하여 짜라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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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래 원형하고 같죠. 왜요? 남성 3인칭 단수 칼동사지 않습니까? 기본형이죠. 그래서 칼동사 완료형 남성 3인칭 단수입니다. 뭐가 남성 3인칭 단수인가요? 예호바 여기 있습니다. 그렇죠? 이게 임하는 게 아닙니다. 임한다라고 했을 때는 차라리 포 왔다가 임하다가 되는 것입니다. 임하였습니다. 이것은 그러니까 잘못 번역된 것이고요. 내 위에 라는 것도 위라는 것도 사실 접하여가 더 좋습니다. 이 아래에 대해서 제가 잠깐 이 단어를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임하인 것이 아니라요. 짜라 하면 떠올랐다 라는 칭입니다. 말령이니까요. 떠올랐기 때문이다. period으로 하면 되겠네요. 그러니까 올바른 번역은 일어나라 비추라 왜냐하면 역시 일어나라 비추라의 명령을 받는 대상은 금방 얘기했듯이 명령은 2인칭이라고 했습니다. 2인칭 단수 명령입니다. 명령을 받는 너를 말하죠. 그러니까 너는 일어나라 너는 비추라 왜냐하면 이유가 뭡니까? 빛이 완료형으로 왔으니까요. 빛이 완료되어 왔으니까 뭐 할 수 있습니까? 빛과 하나 되었으니까 일어난단 말이죠. 잠자고 있지 않단 말이죠. 죽어 있지 않단 말이죠. 일어나야 된단 말이죠. 일어날 때란 말이죠. 그럼 일어나서 해야 될 일은 뭡니까? 비춰야 되는 일입니다. 왜요? 빛을 받았으니 말이죠. 그러면 반드시 나에게 예호바의 빛 그것을 여기는 예호바의 영광이라고 한번 보겠습니다. 그럼 예호바의 영광이 여호와의 빛인데 그것이 나에게 왔느냐 안 왔느냐를 확증시켜주는 것이 뭡니까? 나는 일어나 있는 자이냐라는 것이죠. 내가 일어나 있지 않고 잠자고 있다거나 죽은 자라면 아직 예호바의 영광이 온 것이 아닙니다. 빛이 나에게 이르지 않았단 말이죠. 완료되지 않았단 말이죠. 완료형이지 않습니까? 여기도 완료형이고 여기도 완료형입니다. 떠오르는 것도 완료형이고 온 것도 완료형입니다. 완료형으로 왔고 완료형으로 떠올랐기 때문에 내가 일어날 수 있는 것이요. 내가 비출 수 있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셨죠? 그 다음에 우리가 자세한 것을 보기 전에 이 R이라는 전치사를 잠깐 우리가 배워봐야 됩니다. 굉장히 중요한 전치사 중에 하나인데 이 R이라는 전치사가 맨 처음에 오는 부분은 창세기 1장을 가면 1장 2절에 여기 R이라는 전치사가 있습니다. 베하 베하 아렛 호이타 토후 바보후 베호쉑 여기도 있네요. 알펜에 테홈 베루아흐 엘로힘 메라헤페 알펜에 한마임 했을 때 여기 알펜에 테홈과 알펜에 한마임 이라는 부분에서 처음 구약성경에서 처음 R이 사용되어지는 부분입니다. 이 R이라는 전치사는 무엇이냐 제가 단어 정리를 해놨는데요. R이라는 전치사의 단어 그룹들을 우리가 살펴보면 R이라는 전치사는 영어로는 above, over, upon 이라고 합니다. 위에, 넘어서, 그 다음에 이것도 역시 접촉하여 위에 라는 뜻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upon 이라고 했을 때는 above 라는 전치사가 있었죠. 뭐였습니까? 아나 라는 거 기억하십니까? 아나? 아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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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는 것은 위에 라는 뜻입니다. 그 다음에 헬라어에서 epi 라는 것이 있는데요. 이것이 on입니다. 이것이 그러니까 위에 하면 up이고요. 이게 on입니다. 그래서 upon upon 그러니까 헬라어에 두 전치사의 역할을 동시에 하는 것이 이 R이라고 하는 전치사입니다. 이 on이라는 것은 무엇이냐? 위라는 뜻이 아니고요. 아나가 위에고요. on이라는 것은 접촉하는 것입니다. 접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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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접촉되는 것이죠. 우리가 전열기구를 사용할 때 전기기구를 사용할 때 스위치를 통해서 전 전류를 연결했다 전류를 끊었다 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스위치를 on 하면 우리가 영어로는 뭐라고 합니까? turn on 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스위치를 내리면은요. 그러니까 전류가 흐르는 것을 차단하려면 끊으려면 turn off 합니다. 그렇죠? 그 on입니다. turn on 그러니까 접촉하는 것이죠. 접촉한다는 것은 뭐냐? 관계를 맺는다. 관계를 맺는 것을 의미합니다. 관계를 맺는 것. 그래서 에피라는 전치사가 신약 히브리어에 오면은 항상 접하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접한다 라는 건 뭡니까? 연결되다 라는 뜻입니다. 연결되다. 연결된다. 연결된다. 접하는 것은 연결되는 것이요. 관계가 형성되기 시작한단 말이죠. 그러면 접하여서 접촉하여서 연결해서 관계가 맺어지면 어떻게 된다고요? 위로 올라가는 일이 있단 말이죠. 그것이 일어나라 비추라라는 것입니다. 잠자는 자 죽어있는 자는 어떻습니까? 위로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아래에 누워 있습니다. 그러니까 잠자고 누워있는 자를 접하여서 접촉하여서 뭐하는 것입니까? 끌어 위로 올리는 것입니다. 땅에 있는 존재를 하늘에 있는 존재로 상승시키는 것 그것이 무엇이냐? 알이라는 전치사의 의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이라는 전치사는 동사 5927번 알라라고 하는 동사에서 옵니다. 그래서 오르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르다 심지어는 성장하다 올라가고 성장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여기에서 5920번 똑같습니다. 알 알 위로 위로 높이 이런 뜻을 가지고 있고요. 그 다음에 5929번 알레라고 하면 남성명사로 잎사귀입니다. 잎사귀 잎사귀는 나무에 붙어서 어떻게 합니까? 위로 올라가 있습니다. 위로 올라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5930번에 올라 있습니다. 올라 라는 것은 번제물을 뜻합니다. 번제물 우리가 이제 성막에서 번제물을 올려놓고 화재를 하면 태우죠. 연기가 위로 올라갑니다. 그렇죠? 그래서 번제물은 이와 같이 상승하다 올라가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일라라고 하면 기회 경우 어떤 틈을 말하고 있습니다. 벌어진 틈. 그 다음에 엘리온 하면 높은 곳 그 다음에 하나님을 의미하는 지존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올라가는 것이죠. 계속. 지존자가 되고 지존이 된다는 것 역시도 가장 높은 곳에 있는 것이죠. 높은 자리에 있는 것이죠. 그것이 알이라고 하는 전치사의 의미라는 것이죠. 그래서 접촉하여 위로 상승한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단 말이죠. 네. 그러니까 여호와의 영광이 너를 접한다는 것은 뭡니까? 여호와의 영광이 나를 접촉해서 관계를 맺어서 연결해서 나를 이끌어 올림으로 말면 내가 뭐 할 수 있습니까? 일어날 수 있고 비출 수 있는 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조금 아까 보았듯이 우리가 이제 잎사귀를 엘라 엘레 라고 해서 잎사귀 역시 알 오르는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잎사귀. 이것에 관하여서도 우리가 게시록 22장에 가면 생명나무가 나오면서 이런 얘기를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1절부터 저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 붙어놔서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열두 가지 실과를 매치되 달마다 그 실과를 매치고 그 나무 뭐라고요? 잎사귀들은 했습니다. 헬라어로는 오른쪽 부분에 보면 필론이라고 하고 히브리어로 보면 엘레라고 합니다. 잎사귀입니다. 잎사귀가 하는 역할은 뭡니까? 생명나무의 잎사귀는 만국이라고 하고 있는 민족들을 치료하고 고치는 일을 치료제로서 역할을 하는 것이 뭐라고요? 잎사귀란 말이죠. 잎사귀. 그러니까 만국이라고 하고 있는 에트노스. 헬라어로는 에트노스라고 합니다. 에트노스라고 하고 있는 만국이라는 것은 에트노라고 하는 동사에서 오는데 에트노라고 하는 동사는 습관적인 관습적인 이란 뜻입니다. 그럼 민족이라는 것은 뭡니까? 네이션. 만국이라고 표현되어 있는데 민족입니다. 에트노스는. 민족이라고 하는 것은 동일한 습관과 동일한 관습을 가진 그룹을 민족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개인적으로 볼 때도 나의 관습과 나의 습관을 따라서 우리가 하루하루 살아가고 있습니다. 첫사람 아담의 습관과 첫사람 아담의 관습을 갖고 살아가던 나에게 예호바의 영광에 빛이 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나의 관습과 나의 습관이 어떻게 됩니까? 변화되어지게 된다는 것이죠. 빛을 받음으로 말려면 그것은 생명나무의 잎사귀를 통하여서 뭐 되는 것입니까? 상승하는 것이죠. 접촉되어져서 이끌어 올려지는 것이죠. 땅의 존재에서 하늘의 존재로 가는 것이죠. 그것은 생명수의 물을 통해서 자라난 생명나무 그 생명나무에서 나온 잎사귀를 통해서 첫사람 아담의 관습과 습관이 십자가에 못 박히고 이제 새사람으로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살아가는 일들이 생기더란 말이죠. 생명수의 강을 마시고 생명나무의 실과를 취하고 그 잎사귀를 취함으로 말며마 그렇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옛사람을 벗고 새사람을 입으라라고 하는 로마서 6장의 말씀도 역시 동일한 선상에서 우리가 이해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헬라와 히브리오를 통해서 우리가 성경을 이해하지 않으면 잎사귀들이 만국을 소송한다. 이 잎사귀는 한약재인가 그러면 이와 같이 성경은 이해할 수 없는 책이 되어지고 만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래서 우리가 일어나라 비추라 왜냐하면 내 빛이 왔고 예호바의 영광이 너를 접하여 이끌어 올려져 떠올랐기 때문이다. 라고 우리가 해석을 할 수 있고 이해를 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일어나라 했습니다. 일어나라 쿠미 일어나라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쿠미라는 쿰 쇼레시는 일어나다 일어서다 세우다 라는 뜻입니다. 헬라어로 이 쿠미는 에게이로 또는 아니스테미라는 단어로 번역이 되어지고 신학성경에서 사용되고 있습니다. 이 동일한 말씀이 에베소서 5장 14절에 나옵니다. 그곳을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5장 14절 우리가 내려가기 전에 그러므로 사랑을 입은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라 라고 말씀을 하면서 누구든지 헛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라 저희와 함께 참여하는 자가 되지 말라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안에서 빛이라 라고 하고 있습니다. 일어나라 빛이라 왜요? 빛이 이미 완료용으로 오니까 그 일이 일어나더라 말이죠. 그전에는 어둠이 이었단 말이죠. 그럼 주안에서 빛이 됐다라는 것은 빛의 자녀가 되어졌고 행한다라는 것은 뭡니까? 빛을 수 있는 자가 되었다라는 것이죠. 빛을 바랄 수 있는 자가 되었다라는 것이죠.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료움과 진실함에 있는이라 죽게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보라 너희는 열매 없는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말고 도리어 책망하라 저희의 은밀히 행하는 것들은 말하기도 부끄러움이라 그러나 책망받는 모든 것이 빛으로 나타나나니 나타나지는 것마다 빛이니라 그러므로 이르기를 잠자는 자요 잠자는 자요 깨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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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를 보십시오. 레마를 보니까 일랑으로 에게이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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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어나라 일어나라 쿠미 너는 일어나라 그렇죠 깨어라 일어나라 일어나라 그것도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여기도 역시 명령입니다 동사 명령인데 부정 과거 중간태를 쓰고 있습니다 자신을 위한 행동으로 일어나란 말이죠 자신을 위한 것이란 말이죠 이 액션 자체가 일어나라 일어나라 잠자는 자요 했습니다 혹격을 쓰고 있죠 혹격 혹격 DBMS 입니다 그 다음에 BPP를 쓰고 있죠 현재 군사입니다 습관적으로 계속적으로 반복적으로 잠자고 있는 자요 일어났어라 저 자신을 위하여 일어났어라 중간태 명령입니다 그리고 바나스타 아니스테미 역시 뭡니까 일어나라 입니다 그래서 에게이로는 깨어서 일어나는 것이고 아니스테미는 서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한번 쿠미의 뜻이 에게이로와 아니스테미 두 가지의 의미로 히브리어가 쓰여지고 있는데 한번 사전을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1453번 에게이로와 하니까 뭡니까 웨이컨 합니다 로즈 슬립 합니다 from sitting or lying 앉아있거나 누워있거나 그것이 병이라든지 죽음으로부터 앉아있거나 누워있는 것으로부터 또는 잠자는 것으로부터 일어나서 깨는 것입니다 깨는 것입니다 그게 에게이로입니다 그 다음에 아니스테미 했습니다 아니스테미는 역시 아나 금방 우리가 아나가 모였습니까 위로 히스테미 서다 스탠드 그래서 스탠드업입니다 스탠드업 일어서라 이 말입니다 자 이것도 사전을 보겠습니다 450번인데요 스탠드업 투 스탠드업 그렇죠 아나 금방 우리가 알 할 때 업 그래서 어폰 했을 때는 에피 의미도 있다고 그랬죠 아나 업 그래서 업입니다 위로 히스테미 스탠드입니다 히스테미 스탠드 스탠드업 일어서라 일어서라 그러니까 뭡니까 깨어나라 일어서라 누가요 잠자고 있는 자여 잠자고 있는 자여 깨어라 일어서라 왜요 그 죽은 삶에서 일어서라 그러니까 잠자고 죽은 상황에 있단 말이죠 누가요 어둠에 있는 자들 어둠에 있는 자들 어둠에 있는 자들이요 그러면서 비출 것이다 누가요 삼인칭 단수 죽격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그 크리스토스가 너에게 비출 것이다 내 삶에게 비출 것이다 내 삶에게 어떻게 비춥니까 에피 접하여서 비출 것이다 접해야 됩니다 마찬가지죠 알 너를 너를 접하여 이끌어 올려줘야 된단 말이죠 그렇게 비출 것이니까 죽은 삶에서 일어나고 잠자고 있는 계속적으로 반복적으로 습관적으로 잠자고 있는 자는 깨어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뭐 할 수 있습니까 예호바의 영광이 내게 이마에서 떠올랐기 때문에 일어나질 수 있고 비춰질 수 있는 자가 되었으니 이제 하나님의 자녀로서 삶을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것이죠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뭐가 됐다고요 빛의 자녀가 되어졌다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 지구상에는 두 가지 종류의 사람들이 있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가 고린도전서 15장을 갔을 때에 15장 47절입니다 첫사람은 땅에서 났으니 흙에 속한 자이거니 와 둘째 사람은 했을 때 여기 빠진 곳이 있었죠 영어는 Lord가 있었고요 그렇죠 즉 둘째 사람 주님은 하늘에서 나셨느니라 했습니다 그러면서 45절에 첫사람 아담은 산영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산 목숨이라고 했습니다 살아있는 목숨이 되었고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세 종류의 사람이 여기에서 소개되고 있죠 첫사람이 있고 둘째 사람 주님이 계시고 마지막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면 마지막 사람은 뭐냐 둘째 사람을 통화해서 그것이 뭡니까 빛입니다 빛 크리스토스는 빛이시거든요 예호바의 영광이거든요 그럼 크리스토스의 빛이 오면 즉 둘째 사람을 만나면 하늘에서 온 둘째 사람 주님을 통화해서 내가 뭐가 되어지는 겁니까 마지막 아담이 되어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지구상에는 둘 중에 하나 하나에 속한 내가 있단 말이죠 나는 첫사람 아담으로서의 삶을 살고 있는 자냐 즉 그것은 목숨적인 존재에요 아니면 주님과 접촉되어서 이런 암으로 말며마 빛을 비출 수 있는 살려줄 수 있는 영으로서의 삶을 사는 마지막 아담이냐 라는 문제라는 것 이것이 내가 이 지상에 사는 동안에 이루어지는 일이라는 것이죠 그것이 창세기로부터 요한계시록 전 성경에 걸쳐서 나의 위치와 나의 상태를 성경은 정확하게 이야기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는 일곱날의 과정을 통해서 내가 한날에 속해 있느냐 둘째날에 속해 있느냐 셋째날에 속해 있느냐 넷째날 다섯째날 여섯째날 일곱째날에 속해 있는 자냐 라는 것을 우리가 이미 일곱날의 과정을 통해서 공부한 바 있습니다 그러면 둘째 사람 주님은 나의 몇째날에 하늘에서 오게 되십니까? 여섯째날에 오게 됐죠 여섯째날에 오게 되었단 말이죠 그러면 한날부터 다섯째날까지는 첫사람 아담의 입장이요 그 첫사람 아담은 어떤 사람입니까? 잠자고 있는 자요 죽어 있는 자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고린도전서 15장도 맨 윗부분으로 가면 저는 이런 말씀을 이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부활을 얘기하면서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었다 라고 합니다 첫 열매가 되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 잠자는 자들인 분리되어지는 것을 말합니다 즉 첫사람 아담의 상황에서 둘째 아담인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제 첫사람 아담으로부터 분리되는 것을 첫 열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다는 것이죠 자 536번을 가보겠습니다 아파르케 했습니다 금방 말했듯이 아포 하면 업 업이라는 건 뭡니까 전류를 흐르는 전류가 흐르는 전선에 업 전류를 끊는 것입니다 업 관계가 끊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아포라는 단어의 의미는 separation 분리 departure 떠나다 cessation 중지하다 completion 완료되다 reversal 반대로 가다 내가 옛사람의 습관적인 내 첫사람 아담의 본성으로 살던 내가 이제 reversal 반대적인 입장으로 하나님의 본성으로 살아가는 자로 변화되어지는 것을 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완료된 것이요 첫사람 아담의 삶이 중지된 것이요 첫사람 아담으로 더 분리되고 떠나는 것입니다 그것이 apor 라는 거고요 arke는 시작입니다 시작 그래서 영어에서는 beginning beginning으로 번역을 하고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첫 열매가 되었다는 것은 죽은 자에게서 금방 에게이로 오지 않습니까 동사 직설법 현재 완료 수동입니다 이미 일으킴을 받았다라는 것이요 누가요 그리스도께서 그래서 첫 열매가 되셨다 잠자는 삶의 첫 열매가 되었다 그러면서 사망이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사람으로 말미암는다 그러니까 사망이나 부활이나 무엇으로 말미암는 겁니까 사람으로 말미암는 겁니다 어떤 사람을 만나서 어떤 사람으로부터 어떤 지식을 받고 어떤 삶을 살게 되느냐의 문제라는 것이죠 오른쪽을 보면 띠아 안드로프가 입니다 그 사망은 사람으로 사람의 통과로 이 띠아라는 건 통하다 통과하다 라는 뜻입니다 true 입니다 true 1223번인데요 true 통과하는 것입니다 어떤 지식이 통과하느냐 어떤 사람이 내 인생을 통과하느냐 이 문제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 사망 등이 사람의 통과로 죽은 삶의 부활도 뭡니까 사람의 통과입니다 어떤 사람을 만나느냐 첫 사람 아담을 만나느냐 둘째 아담을 만나느냐 죽은 사람에서 부활한 둘째 아담을 만나느냐에 내가 첫 사람 아담 죽은 자의 삶 잠자는 자의 삶으로 일생을 소비하면서 살아갈 것이냐 아니면 둘째 사람 그리스도 예수 죽은 삶으로부터 부활한 둘째 아담을 만남으로 말면 내가 마지막 아담으로써 살려주는 영의 삶을 살 것이냐 의 문제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사망이나 부활이나 나의 상태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기독교가 믿는 내가 육신 쓰고 살다가 예수님이 열심히 믿고 육신 쓰고 살다가 죽으면 다시 언젠가는 부활할 거야 그것이 언제인지는 몰라 근데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고 하셨으니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날 믿는 모든 자들도 무덤에 있는 자들도 다 부활할 거야 라고 성경을 오해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망이나 부활은 반드시 내가 육신 쓰고 살고 있는 동안에 완성되어야 될 부분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라는 것도 그리스도만 첫 열매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나도 역시 뭡니까 시작으로부터 분리되어진 아파르켈가 되어져야 된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성구사전을 가보면 첫 열매라고 여러분들이 치시면 심지어 사람의 이름까지도 나옵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금방 본 구절은 우리가 고린도전서 15장 20절이고요 15장 23절을 보면 각각 차례대로 대리니 먼저는 첫 열매인 그리스도요 다음에는 그리스도 강림하실 때 그의 소유된 자를 말합니다 그 다음에 고린도전서 16장 15절을 보면 형제들아 스테바나의 집은 곧 아가야의 첫 열매요 또 성도 섬기기로 작정한 줄을 너희가 아는지라 내가 너희를 권한다라고 사도 바울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가야의 첫 열매가 누구다 스테바나에 있는 스테바나의 집이 아가야의 첫 열매다 그럼 인천의 첫 열매는 누구겠습니까 부천의 첫 열매는 누구겠습니까 부산의 첫 열매는 누구겠습니까 캘리포니아의 첫 열매는 누구겠습니까 노스캐롤라이나의 첫 열매는 누구겠냐라는 것이죠 야곱어서 18 1장 18절이 그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가 그 조물 중에 그가 창조된 자 중에 우리로 뭐라고요 철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자기의 뜻을 쫓아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느니라 라고 하고 있습니다 진리의 말씀으로 나아진 자 하나님의 뜻을 쫓아 진리의 말씀으로 나아진 자가 누구라고요 그 자가 스테바나입니다 그 자가 그리스도의 임재 안에서 그의 소유로 살아가는 자입니다 그 자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되어진 자입니다 잠자지 않고 죽어 있지 않고 빛을 비추는 빛의 자녀가 된 자가 누구다 부활한 자요 첫 열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상생활을 마친 후에 일어날 일이 아니고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에 반드시 완료되어야 될 일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일어나라 빛을 비추어라 라고 하는 것이죠 이 빛과 이 일어남은 일곱 날의 관점에서 볼 때 여섯째 날에 일어납니다 이 빛이 내 안에서 떠오른단 말이죠 마태복음 4장을 가시면 16절입니다 15절부터 보면 스블론 땅과 납달리 땅과 요단강 저편 해변과 이방의 갈릴리어 흑암에 앉은 백성이 뭐라고요? 큰 빛을 보았고 큰 빛이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비추었다 하였느니라 빛이 비추면 뭡니까? 흑암에 앉은 백성이 일어나 비추는 일을 하게 될 것입니다 그럼 큰 빛을 보았고 빛이 비추는 것이 무엇이냐? 예수께서 전파하시는 일이었단 말이죠 뭐라고 전파합니까? 회개하라가 아니었습니다 메타노에이테 메타 노에오 두 글자의 합성언데요 메타 메타는 연결되어지는 것입니다 결합되어지는 것입니다 결합되어지고 노에오라는 것은 깨닫는 것입니다 자 이 부분도 가겠습니다 3340번 메타노에오 했죠 메타라는 것은 뭡니까? 조인하는 것입니다 조인 노에오라는 것은 이해하는 것입니다 킹 제임스를 보면 Consider Perceive Think Understand Comprehend 이해하고 Understand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결합하여서 이해하라 결합하여서 깨달아라 그럼 누구와 결합하고 누구와 하나 되어지라는 겁니까? 예수와 결합되어서 깨달음으로 말하면 내가 뭐가 되는 겁니까? 진리의 말씀으로 나아지는 첫 열매가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왜? 예수 그리스도 자신이 뭐였으니? 뭐니까요? 그 하늘 삶의 그 나라란 말이죠 한글은 천국이라고 되어져 있는데 복수하늘입니다 그 하늘 삶의 그 나라가 이미 동사직설법 현재 완료로 이미 왔으니 왔으니 그 예수인 그 예수인 하늘 삶의 나라와 결합하여 깨달으라 그래야 너희들이 빛을 비출 수 있고 그 빛을 봄으로 빛을 비출 수 있는 자가 될 수 있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요한복음 12장도 가보면 46절에 나는 빛으로 세상에 왔나니 했는데요 이것도 번역이 잘못됐습니다 나 빛은 나는 빛이다 나 빛인 나 빛은 그 세상에 이르고자입니다 이르고자 에이스라는 전체사는 모모에 이르고자 모모와 하나 되고자 세상과 하나 되고자 왜 그렇습니까? 세상은 어두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어두움과 하나 되어서 빛이 되게 하기 위해서 뭐 했다고요? V-I-R-A 에르코마이 현재 완료로 이미 왔다 여기도 현재 완료였지 않습니까? for라는 것이 have come 이미 왔단 말이죠 has come 빛이 이미 V-I-R-A 현재 완료로 이미 빛이 왔단 말이죠 그래서 나에 이르고자 나와 하나 되고자 계속적으로 습관적으로 반복되어 믿고 있는 자는 어두움 안에 있지 거하지 않는단 말이죠 왜? 빛과 하나 되어서 이제 뭐가 될 것이니까요? 빛의 자녀가 될 것이니까 말입니다 그러나 그 어두움 안에 있는 자는 믿는 자입니까? 안 믿는 자입니까? 나의 이루고자 예수 그리스도에 이루고자 믿고 있는 자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믿는 목적이 무엇이냐? 그와 하나 되는 것입니다 그와 하나 된다는 것은 나도 역시 빛이 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믿음의 목표입니다 내 비즈니스가 잘 되게 하기 위해서 교회에 가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적인 어떤 영광을 위해서 가는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예수라는 빛을 만나기 위해서 가는 것이요 내가 빛되고자 믿고 내가 빛의 자녀로서 살고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상고하고 깨닫고 믿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어두움에 있는 자는 입으로는 믿는다고 할 수 있을지는 모르지만 어두움에 있는 자는 빛이 아니라 오히려 빛과 어두움은 하나가 될 수가 없습니다 어두움에 거하는 자를 그렇기 때문에 성경에서는 장님, 소경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2사에서 42장을 가면 7절에 내가 소경의 눈을 밝히며 갇힌 자를 옥에서 이끌어내며 흑암에 처한 자를 감옥에서 나오게 하겠다 합니다 여기서 네가란 너는 누구냐 하나님의 신, 여호와의 신을 받은 자를 말합니다 My spirit upon him upon R에서 우리가 했죠? R 여기 R 보이십니까? 네 내 영을 그를 접하여서 나타나 이미 현재 완료로 주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 예호바의 영을 가진 자가 할 수 있는 일이 뭐라고요? 소경의 눈을 밝히는 일입니다 갇힌 자를 감옥에서 이끌어내는 자요 어두움에 있는 자를 감옥에서 나오게 하는 자라는 것이죠 그럼 어두움에 있는 자는 누구냐? 소경입니다 어두움에 있는 자는 누구냐? 감옥에 있는 자입니다 어두움에 있는 자는 누구냐? 흑암에 처해 있는 자라는 것이죠 이 자를 예수님 당시에는 뭐라고 그러냐? 서기관과 바리세인들을 향해서 예수님이 외식하는 자라고 말씀하시면서 소경이 소경을 인도하는 자다 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마태복음 23장을 가면 우맹이요 소경들이요 라고 합니다 화 있을 진저 소경된 인도자요 라고 하고요 소경이요 라고 합니다 어둠에 있는 자란 말이죠 소경된 인도자요 소경된 바리세이나 화 있을 진저 외식하는 자요 이와 같이 누누이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럼 소경이 되었다는 것은 뭡니까? 빛이 되지 않았다는 것이죠 어둠에 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다라는 것이죠 그럼 바리세인들이 무슨 일을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계명을 사람의 교훈으로 가리키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 얘기는 뭡니까? 하나님의 비밀이 완전히 풀리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그리스도의 비밀 하나님의 비밀이 완전히 풀리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잘못 오해해서 소경이 소경을 인도하는 결과가 되어졌다라는 것이죠 그럼 빛의 내용이라는 것은 무엇이냐 빛이라는 것은 복음이요 복음의 빛이요 빛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영광의 지식의 빛입니다 여호와의 영광이라고 우리가 오늘 배우고 있는데요 고린도우서를 가보면 4장에서 우리 복음이 가려웠으면 누구에게 가려웠습니까? 망하는 자들에게 가려웠습니다 소경들에게는 가려워져 있단 말이죠 그중에 이 세상 신이 믿지 않은 자들의 마음을 혼미케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하미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리라 했습니다 그러면서 어두운 데서 빛이 비추시라 하시던 그 하나님께서 창세기 1장 3절에서 5장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 했습니다 여기서 아는이라고 했는데 헬라어나 영어는 knowledge라고 하는 명사를 수도 있습니다 그노시스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의 지식의 빛을 어디에 비췄다고요? 내 마음에 비춘다는 것이죠 그러면 창세기 1장 3절에서 빛이 있으라라고 하는 빛이 있기 시작한다라고 하는 미완료의 빛이 이제 여섯째 날에 내 마음 안에 비추어서 즉 그 복음의 빛 light of the gospel 복음의 빛이 내 안에 비춘다고요 그래서 어둠에 있는 자들에게 큰 빛이 이르렀다라고 금방 우리가 마태복음 4장에서 보았던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영광의 지식의 빛은 그리스도 영광의 복음의 빛이란 말이죠 그럼 복음이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그리스도 예수의 탄생과 십자가와 부활과 임재가 영적으로 내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그것은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지식 그리스도의 복음 내가 조명을 받고 깨어나고 일어나는 일로부터 시작되더라는 것입니다 그 빛을 우리는 발견하고 찾아야 되는 것인데 성경에서 보니까 여섯째 날에 그 일은 일어나게 된다는 것이죠 그 빛이 일어나고 우리 안에서 떠오르게 되면 이제 드디어 빛의 자녀가 되어지고 그의 백성으로서의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대살로니카 전서 5장을 가면 형제들아 때와 시기에 관하여는 너희에게 쓸 것이 없음은 주의 날이 밤에 도적같이 이를 줄을 너희 자신이 자세히 압니다 라고 했습니다 형제들은 때와 시기를 아는 자요 주의 날이 언제 어떻게 오는지를 이미 경험하고 알고 있는 자라는 것입니다 그 주의 날이 도적과 같이 이를 때에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에 잉태된 여자에게 해산의 공통이 이름과 같이 멸망이 호련이 저에게 이를 결단고 피하지 못하리라 라고 했습니다 이 잉태된 여자는 마리아를 말합니다 마리아라는 뜻은 모반이라는 뜻인데 모반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내가 모반된 여자의 입장에서 뱀의 지식 사탄의 지식 다른 예수 다른 영 다른 복음으로부터 이제 올바른 복음과 참 예수 하나님의 영을 알므로 말미암아 이제 뭐가 됩니까 그 멸망이 나에게 임하여서 그리스도 예수가 내 안에서 탄생되는 일이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빛이 떠올랐을 때에 이미 그 형제들은 그 과정을 겪은 자들이요 이들은 이제 더 이상 어둠에 있지 않냐 하고 이들은 빛의 아들이고 낮의 아들이 된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고 빛을 비출 수 있는 마지막 아담으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베드로전서 2장 9절도 가보면 오직 너희는 태카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에서 불러내어 그의 비한 빛에 들어가신 자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려 하십니다 했습니다 에팡겔로를 선전하다 라고 했는데요 에팡겔로를 보시면 발표하다 축하하다 선전하다 공적으로 선언하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즉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자가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 복음은 무엇입니까 복음의 빛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의 지식이었습니다 그 자들은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로서의 삶을 사는 자들이란 말이죠 하나님의 백성이란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요한계시록 21장을 가도 새하늘이 되어지고 새 땅이 되어서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 신부가 되어지면 그리스도 남편과 하나 되어서 이제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과 내가 완전히 연합된 가운데 하나 된 가운데 빛으로서의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것이죠 요한일서 1장 5절은 하나님은 빛이다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빛이시다 그 다음에 요한복음 1장에서도 찬빛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다라고 했습니다 찬빛 세상이 왔다 즉 세상과 하나 되고자 찬빛이 왔다 우리가 조금 아까 요한복음 12장 46절에서도 보았습니다 거룩한 나라가 되어진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진 나는 역시 빛의 아들이여 낮의 아들로서의 삶을 살아간다라는 것이죠 게시록 21장도 가보면 23절에 그 새 예루살렘 성은 해나 달에 비춤이 쓸데없고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영광이 비추고 그 양이 어린 양이 등이 되셨다라고 합니다 즉 내가 하나님과 완전히 하나 된 빛의 아들 낮의 아들로서 살아가는 삶이 되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22장도 가보면 22장 5절에 다시는 밤이 없겠고 등불과 햇빛이 쓸데없으니 이는 주 하나님이 저에게 비추심이라 저희가 세세토록 왕노릇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부활한 자가 생명으로 왕노릇하는 자입니다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진 자가 밤이 없고 등불과 햇빛이 쓸데없고 하나님이 빛이 되셔서 함께 살아가는 자가 된 것이 세세토록 왕노릇하는 게시록 11장 5절에 가면 게시록 11장 5절이 아닌 것 같은데요 그리스도의 나라라고 합니다 게시록에서 찾겠습니다 11장 15절입니다 5절이 아니고요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하늘에서 큰 음성이 나서 가로돼 세상 나라가 즉 어둠의 나라가 우리 주와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그가 세세토록 왕노릇한다라고 했습니다 이 일은 언제 일어납니까 일곱째 천사의 나팔 소리를 들을 때 이 일은 일어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정령형을 쓰고 있죠 왜냐하면 내 빛이 완료로 왔고 예호바의 영광이 너를 접하여 이끌어 올려 떠올랐기 때문이다 모두 다 완료형을 쓰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이제 첫사람의 본성으로 살아가는 사람에서 참비지신 그리스도 예수가 내 안의 옴으로 말며 내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지식의 빛을 비춤으로 말며 이제 빛의 아들로서 낮의 아들로서 일어나서 빛을 선전하는 왕같은 제사장이요 그리스도의 나라요 생명의 왕노릇하는 나의 삶이 반드시 우리 삶 가운데에 이루어져야 된다라는 것을 오늘 2사여서 60장 1절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음 시간은 금지명령 창세기 2장 17절을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